오 킵사이즈다 오 킵사이즈다 진짜 이쁘다 대박이네 동기 오늘 탈 때 이제 보트 렌트하러 가봅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러 가기 고것에요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이 força 하는 우주 개는 이게 먼저 보트 여러분들에게iz 예, 아예. 요새는 항상 좋은 개하는 그의 바다 진짜? 아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125 125일? 125,000원. 예, 이거 카드. 네. 제가 받을 수 있는 옷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 입장에 받을 수 있는지. 아니, 입장에 받을 수 있는지. 옷을 받을 수 있는지. 옷을 받을 수 있는지. 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내 뇌이크에 맞이. 여기가 있는지. 여기가 있는지. 여러분이 당신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기술을 통해 3분정도 풀고 있습니다. 규제는 안쪽으로 계신 것이다. 5$500만원을 이용하여 더 이상의 비실만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더 이상의 비실만 원하는 것입니다. 수업은? 네! 수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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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업은? 수업은? 이 뷔스는 네이버에 원하는 것입니다. 이 뷔스는? 그쪽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을 깜짝이야. 나 수시를 깜짝 놀랐다는데 알았을때까지 푸질러요 마음이 지나가고 다른때라요 다 알아, 자극적으로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5-10분 두시간 동안 너도 감자 남 gluedthis어로 올라가시겠죠 하면 모든게 안되고 있어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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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제가 여기 한 번에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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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기억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뭐, 내가 말하는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끝! 끝! 알아요! 예! 너무 무거워요 오늘 준비한 타이라바사트 120으로 해볼까? 120에 빨간색으로 한국에서 많이 쓰는 거 지렁이 웜 10,000원 여기에 대략적인 수심은 17에서 18m 120g 무겁구나 여기서 10,000원 오케이 아이고 괜찮은데? 오우 10,000원 링컷 와 링컷 10,000원 이거...잠깐만 리글 사이즈가 아닌 것 같은데 딱 보시면은 한국에 노레미 노레미 같이 생겼어요 이빨 범노레미라고 하죠? 대박이에요 2cm 부족해서 살려줘야 되네? 잘 됐다 너 동일하게 10,000원 20,000원 15,000원 15,000원 오케이 멀칼 오우 오우 그렇지 아 빠졌어 자 이거 한국에서 사온거 타이라바 타코원 오! 입질 오! 킵사이즈 오! 킵사이즈다 오! 킵사이즈다 이야 뜰채 준비 뜰채 준비 오! 킵사이즈 우와 아니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25m 24m 우와 줄이 안감겨 22m 우와 여기 배 다와서 한번 더 싸울거야 아마 뭘까 뭐길래 드래그를 찾지 거의 다왔다 오! 한 번 더 싸우는데 아 빠졌어 아 아 진짜 아깝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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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하다 중층에서 왜 중층에서 꿀지? 락피쉬가 아닐 수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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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애매하죠? 그레이트 파이더 싸움 잘하네 이거 못나요? 아주 배고픈 아이였어 잘가 저게 잘가서 어떻게 해야지 뱅뱅 뱅